아은아! 오늘 나가야 되는데 엄마가 머리 해줄까? 머리 해줄까? 머리 예쁘게 해보자! 예쁘게 해드릴게요. 근데 이 머리 전체 어떻게 해야 돼? 머리 핀코쿠? 머리 스타일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? 땡! 엄마가 연습해볼게. 자 여러분! 제가 도저히 다은이 머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머리 연습하는 걸 한 번 잡았습니다. 페이머스 스탑프라고 하는데 열어보겠습니다. 짠! 정확한 거는 헤어살론이 맞아요, 이거. 첫 번째는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거든요? 짜잔! Next time you will read about how to use this stuff first.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? 이 비기는 과연 무엇일까요? 따라라란! 어? 뭐야? 어? 키링이야! 이거는 키링이라서 그냥 선물인가봐요. 참고로 나무늘보! 나무늘보 저 별가 없죠. 두 번째, 이거 꽁꽁 쌓여있는 게 뭘까? 자, 여기에 짜잔! 우와, 뭐야? 오, 고데기는 들어있어. 대박. 그다음에 가위가 들어있는 거예요, 세상에. 아, 이것도 돌고데기가 들어있네. 큰 게 하나가 들어있잖아요. 여기가 이제 중요하겠죠? 뭐야, 잔뜩 들어있는데? 조심조심. 여기는 눈, 코, 입을 붙이는 건가봐요. 그 헤어살론 손님들을 위해서. 얘는 헤어밴드 스티커. 오, 모자도 있고, 안경도, 선글라스 이런 게 있고. 헤어를 연습하려고 했더니 이런 게 와있어요, 이런 게. 이거 뭐지? 아, 이 머리카락인가 봐. 웨이브 머리카락. 오, 예쁜데? 와, 이렇게 검은색 머리, 금발 머리까지.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. 바로 우리의 손님이 들어있습니다! 여기 남자? 여기 여자야. 여자 손님부터 좀 해드릴게요. 이런 머리 스타일이 있어요. 그럼 보라색 머리로 한 번 주시겠어요? 알겠습니다. 보라색 머리 드릴게요. 이렇게 씌워드리면 돼요. 좀 잘하시는 거 맞죠? 제가 믿어도 되죠? 아, 믿어도 돼요.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믿어도 되죠? 그럼요, 걱정하지 마세요. 처, 처음. 뭐라구요, 처음이라. 아니요, 처음 안돼요, 잠깐만요. 의심하지 마세요, 의심하지 마세요. 제가 완벽하게 해드릴 겁니다. 고데기로 일단 살짝 한 번씩 펴주고. 머리 땡기지 마시고요. 네, 머리 안 땡겼고요. 진짜 믿어도 되죠? 네, 괜찮아요. 자, 이렇게 잡고. 안 떨리네. 뭐라구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앞머리 컷은 일자 100으로 넣어드릴게요. 저침없이, 과감하게. 오오, 귀여워요, 귀여워요. 오, 귀여워, 귀여워. 여기도 좀 더 잘라드릴게요. 여기, 이렇게. 오, 귀여워. 자, 고데기예요. 괜찮은 것 같아. 오,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이렇게 해드렸고, 삭 빼드릴게요. 오, 귀여워. 오늘 혹시 어디 가세요? 네, 친구들 만나러 가거든요. 그러면 예쁘게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좋아하는 남자에도 만난단 말이에요. 아, 그렇군요. 쫙쫙 말아드리고. 짜잔, 이렇게 됐어요. 어때요? 어, 그런데 좀 허전한 것 같아요. 서비스입니다. 근데 핀을 어떻게 꼽더라? 핀도 못 꺼려요. 아니, 그게 아니고요. 머리가 꾸려지는 것 같다고요. 아, 죄송해요. 오, 훨씬 귀여워지셨어. 약간 포인트 이거 주는 거 어때요?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오, 예뻐요, 예뻐. 짜잔, 오, 포인트 대박. 보석도 하나 달아드릴게요. 오, 보석 좋아요. 와, 어때요?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인정되면 합해 있는 것 같아요. 자, 친구만으로 갈게요. 안녕. 안녕하세요, 어떻게 오셨나요? 네, 오늘 오디션이 있습니다. 그래서 멋진 스타일 부탁드릴게요. 일단 얼굴부터 좀 달라야 할 것 같아요. 코를 약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. 해드릴게요. 오, 코보이 말고 이러면 좀 에바코바인데요? 미치겠네요. 연예인으로서 코스요. 아, 이거 좀 진짜 아니죠? 죄송합니다. 여기다 악동 같은 느낌을 드릴게요. 굉장히 튀는 컬러? 뭐 이런 컬러. 어때요, 요런 거. 이렇게 반반 염색. 이 금발 컨셉도 괜찮거든요? 오, 괜찮은 것 같아요. 뭔가 신비주의 컨셉 어때요? 신비주의 좋아요. 바로 이거는 기울인 머리라고 해가지고. 자, 일단 요거. 자, 선글라스. 왔다. 오! 벌써 머리 스타일 진짜 대박이에요. 여기를 조금 더 경사를 깎아줍시다. 좀 약간 악동 스타일로 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넌 락스타. 이런 느낌. 짜잔. 바로 이거예요. 악세서리 하나 추가해 드릴게요. 아이스크림 핀을 꽂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스크림 락스타. 아이스크림 박혔네. 진짜 장난 아니죠, 지금? 아이스크림 박힌 얼굴. 아, 그런 거예요? 아, 대박인 것 같기도 하고. 머리 찰랑찰랑 장난 아닌데요? 어허! 끝내주네요. 거의 이러면 오디션 합격 100%! 와우,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머리가 갇혔어. 멋있어, 멋있어. 아,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저 여기 잘한다고 들어서 왔는데요. 어떤 스타일을 해드릴까요? 파티룩. 알았습니다. 블랙 여신으로 꾸며드릴게요. 좋은 것 같아요. 저 주인공 될 수 있는 거 맞죠? 네, 블랙핑크 만들어 드릴게요. 머리 이제 감겨 드렸고, 물고기 컷으로 해드릴게요. 둥그렇게 한 거 있거든요, 아래로 이렇게. 이렇게 살짝. 물고기 컷을 지어내셨나요? 아, 네. 제가 개발한 거예요. 자, 이렇게. 아, 근데 눈이 예쁜 눈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두 가닥 정도 더 자를게요. 거의 이렇게. 오, 귀여우셔, 귀여우셔. 근데 이 머리를 좀 저는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이 긴 머리로 좀 갈까요? 오, 좋은 것 같아요. 블랙핑크 컨셉이니까 손님한테는 이렇게 핑크 리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꽂아드리고요. 헤어밴드로 이렇게. 오, 괜찮은 것 같네요. 여기에다가 안경 한 번 써보시는 거 어때요? 똥그리 안경. 똥그리 안경 파티 괜찮을까요? 주먹 거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거 똥그리 안경 한 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? 진짜 맞죠? 네네네네. 왜? 귀여우시네. 파티 룰입니다. 자, 어떠세요? 아, 나는 길어요. 저 그럼 갈게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미용실 맞나요? 헤어살롱. 저는요, 빨간 코가 잡고 사람들이 놀리거든요. 그래서 진짜 귀엽고 깜찍하고 멋진 머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물론이죠.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게요. 화려한 컬러 어떠세요? 어, 진짜요? 이 빨간 코가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. 알겠어요. 머리 씻어드리고 진짜 멋있게 해주세요. 그리고 좀 쎄 보이면 안 될까요? 아, 쎄 보이는 머리. 이렇게 쎄 보이는 머리. 파격적으로 삐족머리로 갈게요. 만져들으면. 자, 삐족삐족 스타일. 뒤돌아주시고. 앞머리도 제가 삐족 스타일로 이제 바꿔줄 거예요. 삐족 스타일. 자. 자, 벌써 느낌 오는 것 같아요. 바로 이거예요. 쳐가지고. 진짜 사람들이 너무 분실해가지고요. 빨간 코라고. 괜찮아요. 루돌프로 빨간 코라고 놀림 받았는데. 루돌프가 산타 할아버지랑 같이 다니면서. 인기 스타가 됐어요. 손님도 그러실 거예요. 쨔! 어우, 삐족 스타일. 괜찮은데? 아무도 못 건드려요. 이거 걸리면 머리로 삐족삐족 공격하면 됩니다. 모자까지 여기 딱 써주잖아요. 완전 악동. 여기다가 상처 한 번 넣읍시다. 자, 건들면 이제 다 끝나는 거야. 아, 진짜 건들면 혼난다. 요거까지 해주면은. 짜란. 오, 예쁜데? 짠! 오, 좀 있네. 있어 보여요. 그런데 좀 부족하지 않나요? 아,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해드릴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여기 공격력 한 10% 올려주는 아이템. 이 선글라스 있거든요. 이것만 쓰시면은. 이거 아이돌 준비하시는 분도 이거 쓰고 오디션 합격했다는 소문이 있어요. 이거 딱 쓰시면은. 완전 이제. 자, 아무도 못 건드려요. 어때요? 자, 손님 좋습니다. 어떠세요? 마음에 드세요? 오,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감사합니다. 완전 세보이죠? 어, 완전 세보여요. 너무 멋있어. 건들지 마! 자, 손님 제가 오늘 열심히 연습을 하셨어요. 꼭 예쁘게 해드릴게요. 머리, 아, 왜 리듬이 안 가나요? 해드릴게요. 아, 리듬이 안 가신다고요? 손님은 많이 부탁해서 해드릴게요. 짠. 메모리. 새로운 머리 스타일 도전. 아이고. 괜찮으시다고요? 이 정도면 괜찮으시다고요? 오늘의 헤어스탈롱은 여기까지야. 자, 손님 다음에 오세요. 어, 저도 하고 싶은데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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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, 가, 가.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